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학 정우입니다. 자 우리 정답 모의고사 시즌1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시즌1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큰 게 좀 바뀐 게 있어서 그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시즌1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게요. 일단 우리가 정답 모의고사 선생님이 연간 커리를 설명할 때 시즌1, 2, 3로 5회, 5회, 5회 총 올해 15회 모의고사를 전범위 모의고사로는 내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연구진들하고 조교들하고 연구진들하고 굉장히 많이 회의를 해봤어요. 컨텐츠에 대한 또 커리에 대한 어떤 게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냐 더 될 거냐 항상 그게 기준이니까 그래서 시즌1, 2, 3 5회, 5회, 5회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부족하다.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차를 일단 늘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시즌도 하나를 더 늘리기로 했어요. 시즌1, 2, 3에서 시즌2 파이널 모의고사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시즌2를 시즌2와 3로 나누고 시즌3를 파이널로 변경을 할게요. 명칭은. 시즌3를 정답 모의고사 파이널로 변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즌2하고 시즌3. 시즌2, 시즌3. 물론 이제 나오는 시기는 다를 거예요. 자, 시즌2하고 시즌3. 자, 시즌2는 7월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2는 7월, 그 다음에 시즌3는 8월에.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9월에. 그렇게 해서 7, 8, 9. 매달 계속 정답 모의고사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자, 회차도 늘리기로 했는데 시즌1은 그대로 5회로 가고요. 자, 시즌2부터는 회차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시즌2는 6회분이 제공이 될 거고요. 시즌3도 6회분.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자, 정답 모의고사 파이널은 총 8회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하고 회차의 변화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5회, 5회, 5회였으니까 15회였죠. 근데 5, 6, 6, 8이니까 총 25회가 됐죠. 그래서 10회분의 모의고사를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회분의 모의고사로 자, 시즌2, 3를 보강했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하나를 더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정답 파이널 강의를 이 파이널 모의고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정답 파이널 6평, 9평 중심으로 이제 개념 정리와 스킬 정리가 있었는데 자, 올해 이제 컬이 바뀐 것 중에 스킬 정리로 스구스가 들어갔잖아. 자, 그리고 6평, 9평에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 새로운 유형들은 다 시즌2, 3에서 6평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6평과 9평을 자, 올해 출제될 6평, 9평에 대한 변형을 전부 다 여기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정답 모의고사 정답 파이널을 정답 모의고사 파이널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분량 자체가 10회가 늘었기 때문에 200문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파이널을 이 정답 파이널 모의고사로 해드리는 게 우리 연구진들하고 막 엄청 회의를 했어요.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학생들한테는. 자, 그래서 어차피 해설를 하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자, 그래서 처음에 연간 커리 발표한 거하고 알려드린 거하고 좀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좋게 당연히 그게 목표니까 그게 기준이어야지 자, 그렇게 해서 시즌 1, 2, 3 그리고 파이널까지 이렇게 할게요. 7월, 8월 7월 아, 지금 7월이 아니구나 자, 여기에서 5월 지금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이렇게 갈 거예요. 5월 기준 똑같이 시즌 1은 그 다음에 여기가 7, 8, 9 이렇게 해서 정답 모의고사 시리즈가 늘어났다. 훨씬 더 보완됐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커리를 약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즌 1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시즌 1은 자, 5회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회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당이 높아야지. 당이 높게 어렵게 대비를 해야 풀 때는 힘들 거예요. 풀 때는 힘든데 그래야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대비가 되지 않을까? 수능장 들어갔는데 아, 정답 모의고사 했던 것보다 어려워. 이거보다는 정답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것보다 어, 그거보다 쉽네? 그럼 더 잘 풀릴 거 아니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당연히 어려운 수준으로 냈고요. 자, 1컷이 궁금할 텐데 1컷은 43에서 44점으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근데 1, 2, 3, 4, 5 중에서 3회 있지. 3회. 3회는 여기에서 1, 2점이 더 낮을 거예요. 3회는 41에서 42에서 3? 그 정도로 조금 더 나이도 올려놨어요. 왜냐면 1회, 2회에서 어느 정도 워밍업을 했으니 3회에서 정점을 좀 찍고 그 다음에 4회, 5회까지 계속 올라가면 토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4회, 5회는 다시 1, 2회 수준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지만 모든 회차가 작수보다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모의고사로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시즌 1, 2, 3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출제진은 쌤이 스구스 할 때 그 얘기를 OTS도 했었는데 출제진을 작년하고 전원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스구스부터 문제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근데 스구스 문제부터 스구스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거기 실려있는 변형 문제들 실력 확인 문제들 정말 좋아요.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진짜 문제 가지고 한 예로 스구스 양적관계에 들어간 실력 확인 문제에 들어간 문제가 3월 확평 20번 문제 3월 확평 마지막 20번 양적관계 문제하고 문제의 내용 표 그 다음에 표에 나와있는 숫자까지 다 똑같아요. 숫자까지 맞췄어. 밀도 반응 전후에 밀도로 돼있던 그 숫자들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출제진들의 실력을 보여줬다. 스구스가 그 출제진들이 이제 1, 2, 3 파이널 모교사를 만든다. 기대하고 푸셔도 됩니다. 풀어보면 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아 이렇게는 응용을 아직 기출이 못했으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시즌 1, 2, 3, 4 시즌 1, 2, 3 그리고 파이널로 우리 수능 대비가 완벽하게 되게끔 그런 실전모교사를 만들었으니까 풀면 30분 동안 풀면 되게 빡빡할 거예요. 엄청 빡빡할 거야. 근데 그거 견뎌내야 돼. 어쩌면 시간 연습을 하는 거잖아. 실력을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시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거죠. 시간 안에 하는 거니까. 주고 한 2시간 주면 2시간 주면 훨씬 잘 풀걸. 그치? 근데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훈련까지 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즌 1, 2, 3 1, 2, 3 파이널 이 모의고사를 풀 때 진짜 30분 동안 타이머 해놓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타이머가 띠띠띠띠 울리기 전에 마킹까지 다 돼 있어야 돼요. 봉투 안에 보면 OMR까지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OMR에 옮기는 것까지 해서 30분 종이 울릴 때까지 마킹까지 다 하고 손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전 연습인 거지. 수능장에서 띠띠띠 한 다음에 저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킹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꼭 부탁 하나 하는 건 중간에 있잖아. 중간에 수능장 가면 더 긴장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거의 대부분 생겨요. 중간에 2페이지나 3페이지 2페이지나 3페이지에서 갑자기 막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래. 근데 거기서 막 시간을 쓰다 보면 뒤에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못 풀고 나오는 학생들 그런 가슴 아픈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것도 연습이거든. 이게 이 문제를 풀어야 12번을 풀어야 13번을 풀 수 있고 13번을 풀어야 14번을 풀 수 있고 그런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12번 풀고 20번 풀고 15번 풀고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2페이지나 3페이지 특히 3페이지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 2페이지보다는 3페이지가 더 그런데 어느 한 문제를 푸는데 2분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고 있잖아. 넘어가야 돼. 진짜로 넘어가야 돼. 그 2분의 시간이 아까워서 못 넘어가는 거거든. 그때까지 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것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미련이 남아서 계속 그거를 풀고 있다 보면 뒤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 다 날린단 말이야. 이게 시간이 확 줄어들면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된다. 갑자기 누구나 당황해요. 누구나 당황해서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돼. 그래서 뒤에 문제를 다 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4번에서 막혔다. 15, 16, 17, 18, 19, 20 다 나가는 거야. 진짜로. 거의 다 날아가요. 정신없이 막 풀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실수가 생기다. 더. 그래서 점수가 확 낮아지거든. 그래서 실력 발휘를 다 못하고 나오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단 말이야. 넘어가는 것도 연습이에요. 2페이지나 3페이지 어디건 이거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안 풀리지? 당황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자. 그것도 연습이야. 실전에서 시즌 1, 2, 3 파이널 하면서 계속 그것도 연습하자.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것도. 한 두 문제 정도는 넘어가도 돼. 그래서 20번까지 갔다가 와야 돼요. 20번까지 갔다가 오는 거하고 내가 끙끙끙끙대다가 결국 넘어가거나 뭐 결국 풀어. 다행히 어떻게든 풀렸으면 뭐 다행이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성적과 끝까지 갔다가 패스하고 중간에 한 두 문제 정도 패스하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풀었을 때 다시 와서 못 풀었다 할지라도 그 점수를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끝까지 갔다 오는 게 무조건 더 높아. 그래서 끝까지 못 가고 시험지를 마지막에 찍어서 내면 그것만큼 시간 관리 실패한 게 없거든. 그래서 시즌 1, 2, 3 파이널 하면서 30분 동안 넘어가는 연습까지 해보고 그리고 그 30분은 정말 누구도 방해 못하게끔 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집에서 만약에 푼다면 그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해야 돼. 나 지금 30분 동안 모여서 볼 거니까 아무도 내 방은 건들지 마라. 아무도 떠들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정도 협조는 해주지 않을까 집에서. 또 스카이사 해도 스카이 친구 친한 친구가 있다면 혼자 다니는 스카이면 괜찮지만 친한 친구가 있는 스카이면 친구한테 미리 얘기해놔야 돼. 나 30분 동안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30분을 내가 정말 온전히 모의고사에만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놓으시고 연습을 하셔야 얻는 게 많을 거예요. 풀고 났을 때 점수가 채점했는데 점수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수능을 위해서. 그리고 시즌 1, 2, 3 그 다음에 파이널 작년하고 진짜 또 달라진 점 하나가 뭐냐면 해설지입니다. 해설지 보면 감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구스 교재 받은 사람들은 감동했을 거거든. 해설지 봤잖아. 그렇지. 손글씨 해설로 돼 있죠. 선생님이 계속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 매년 보니까 모의고사 보고 해설지 주면 이게 줄 해설로 돼 있잖아. 줄 글씨로 보니? 그랬더니 시 웃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잘 안 보게 된대. 이과의 특성이죠. 글 싫어하잖아. 이과들이 글을 싫어해. 그래서 줄 글 줄 해설로 써놓으면 잘 안 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 올해 나오는 시즌 1, 2, 3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지가 전부 다 손글씨 해설로 해설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자기가 혹시 틀렸을 때 그걸 딱 보면 아 여기 글 읽지 않고 그냥 딱 그림이나 자 필요한 내용으로 손글씨 해설로 돼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없구나. 훨씬 더 이야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차를 전부 다 손글씨 해설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모의고사가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지 준비했는지 해설지 보면 좀 감동할 거예요. 그 감동을 감동하고 끝내지 말고 내 실력을 키우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 1 모의고사 5회차 꼭 30분씩 시간 지켜서 하루에 다 풀면 안 되겠죠. 시간 지켜서 하세요. 좀 텀을 두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일주일 텀도 좋아요. 한 3, 4일 텀을 둬도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 꼭 지켜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복습이 진짜 중요하다.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잊혀져 있는지 어느 부분의 개념이 혹시 좀 약한지 그리고 문제를 푸는 스킬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해설강의를 통해서 같이 맞춰보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6평 물론 6평을 대비해서 일단 시즌 1이 낸 거긴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6평이 아니라 수능이니까 수능 전까지 내가 실력을 더 키워나간다. 그런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분 시간 잘 지켜서 풀고 1회 해설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즌 1 모의고사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30분 시간